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를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기출고도 OT 시작합니다. 표지 많이 이쁘죠? 실물로 받으면 더 이쁩니다. 네,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출고도 강좌를 좀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학생이 써준 후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9평 84점인데 수능 100점. 원점수예요? 표지 점수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수많은 엔제, 발상적인 풀이 방법은 수능에는 그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엔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평관이 주고 있는 힌트를 잘 잡아내는 태도라는 걸 중요하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깨달았던 날이 수능 날이었습니다. 9월에 저였다면 수능장에서 분명히 헤맸겠죠. 그렇지만 선생님께 배우면서 문제를 보는 태도가 달라져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말에서 그래요. 우리가 특히 이제 수능 현재의 트렌드가 발상적인 막 그냥 아우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아우 나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연역적인 사실들을 많이 정리하고 그냥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런 게 도움이 더 이상 되지 않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지금 시절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사실은 기출 코드가 왜 중요한지를 가장 명확하게 안내한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난 그동안 수학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왜 이렇지?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모르겠는데 일단 엔저랑 실무로 양치기하면 되지 않을까? 기출 외울 정도로 봤는데 다시 보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양치 선생의 강의를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들어보시면 새로운 세상이 보일 거예요. 네, 네, 김땡이 학생이야. 풀네임이 뭔지도 몰라요, 선생님. 근데 정말 잘 써졌죠. 그래서 사실 양치기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당연히 많이 풀면 풀수록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어떻게 푸는지를 제대로 모르면서 양치기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거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양치기를 한다는 건 올바른 방법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습득하고 나서 양치기하는 거야. 그러면 효과가 있겠죠. 딱 그 올바른 태도, 올바르게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게 뭔지를 확립해주는 그런 강의가 이 기출 코드에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 어차피 기출은 다시 안 나오는데 왜 공부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난 실질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참 깜짝 놀랐습니다. 빡! 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긴. 기출을 단순히 해설하는 거에 그치니까 그래요. 기출 문제 그냥 풀면 되잖아.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걸로 끝.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보는 올해 6, 9 수능은 새로운 문제야. 낯선 문제거든. 낯선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낯선 문제를 풀기 위한 행동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평가한 매뉴얼에 있는 거예요. 이건 승진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행동 영역이라는 말은 평가한 매뉴얼에 있는 말이란 말이야. 행동 영역을 평가하려고 우리가 낯선 4점짜리 문제 만들어. 이 얘기거든요. 그거를 습득하게 해주는 게 이 기출 거두. 반짝반짝 하죠? 이것도 기출 거두의 가장 큰 핵심. 단지 풀이 해설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통해서 왜 내가 이런 문제의 표현 보고 이런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태도들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출 거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은 그럼 평가한 기출 문제가 선생님 역사가 너무 오래됐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최근 3개년? 최근 5개년? 막 그런 생각들 많이 할 거잖아. 정하게 짚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행연도로 04년도, 2004년 이후의 문제. 왜? 왜? 왜냐하면 2004년도부터 평가한 매뉴얼이 현재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04년도 이전에 출제될 때는 매뉴얼이 없었어요. 이렇게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을 평가한다라는 매뉴얼이 없었을 때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04년도 이전의 문제는 굳이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04년도 이후의 문제는요. 적어도 현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에 맞는 문제라면 물론 교육과정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후의 문제들 중에서도 불필요한 문제 있을 거야. 그래서 딱 그런 것들 선생님이 선별한 거야. 그래서 04년도 이후에 현 교육과정에 맞는 모든 문제를 선별한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그걸로 구성을 했고요. 그런 걸 중요도에 따라 선생님이 본계제와 워크북으로 나눠놓은 거야. 그거는 이따가 뒤에 가서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이 기초구도는 뭐냐면 그거야. 평가원이 결국은 내용 영역 평가하고 행동 영역 평가하려고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라고 서술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 내용 영역은 말 그대로 교과서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내가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했다면 이거 몰라서 틀리는 사람은 없어요. 수능에서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당연히 기본 학습이 될 것 같고 핵심은 결국은 행동 영역. 대부분의 4점짜리 문제들은 사실은 다 행동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그 행동 영역이 뭐냐.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출원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봐. 라고 나와 있어요. 어? 뭔데 이게? 아니, 뭐 그래서 기르면 되는 거지.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선생님이 고3 생활만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고3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으니 선생님은 알겠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명문화 시키는 거야. 구체화 시키고 문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게끔 습관을 들을 수 있도록 지나칠 정도로 반복시켜줍니다. 정말 기본기가 되는 것들인데 그 기본기가 되는 것들이 출발점이 잘못돼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아주 잘 문구를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정말 선생님이 시키는 데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따라오기만 하면 저조를 여러분들이 막 따라하게 될 거야. 습관화가 돼서 문제 풀 때 나도 모르게 선생님처럼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승진이는 수능 문제를 참 잘 펼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강좌 특징은 그래요. 앞서 얘기했지만 행동에 따른 평가한 기출의 올바른 분석이 아니라 바르게 기출 분석을 한다는 게 뭔지 첫 물고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 해설 강의가 아니라 분석하는 강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정관근이라는 삼원칙 이 삼원칙 태도를 선생님이 확립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정말 기출을 어떻게 잘 푸는 건지를 몸에서 다 증명해 줘요. 그래서 이 정관근이라는 게 뭐냐면 정의를 묻는다. 관은 관계를 따져라. 그는 근거를 찾아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정의를 묻고 관계를 따지면 결국은 근거 있는 풀이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왜? 왜 그렇게는 영어. 수학이 그런 거예요. 수학이. 수학이 정의로 이루어진 학문이고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수학 문제가 딱 나오면요. 수학 문제의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단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뭐지? 넌 뭔데? 넌 뭐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인데 이 기본적인 걸 학생들이 잘 안 하더라. 그래서 그 구별법을 잘 하려면 구별을 잘해야 될 거잖아요. 소재가 나오면 이게 1차 방정식인지 2차 방정식인지 뭐 이런 구별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그런 부분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럼 길들여줄 수 있을까? 그게 결국 해법이 정의를 묻는다였던 거예요. 딱 이 3원칙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관성 있게 모든 문항을 이 3원칙으로 풀게 될 거야. 그래서 정말 일관성의 문제를 푸시는구나. 수능은 그런 거구나. 를 여러분들이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구성 자체는 선생님이 매 대단원마다 중단원이 있고 그 중단원마다 주제를 선택을 해서 주제별로 문항을 잘 분리해놨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 동행의 문제들은 항상 해당되는 그 중단원에 그 주제에 중단원의 맨 뒷부분에 실어놔서 대신 조그맣게 테마원, 테마토, 테마스리 이런 태그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입관을 좀 갖지 않도록 일부러 테마원의 이름을 따로 안 써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테마원이 뭐다 그러면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할 거잖아. 선입관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으니까 그냥 교제 순서대로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문항 중에서 화타잖아요. 킬러라는 문항을 구분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해마다 기출은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04년도 이후에 매번 해차를 거듭할 수 있는 문제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인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는 얘기야.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은 평가안이 만든 문제고 교육과정이 맞다면 중요도는 무조건 1순위니까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담 싫어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일부러 문항에 킬러 태그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킬러 제외한 문항을 우선 학습해서 좀 더 단기간 내 할 수 있도록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물론 난 선생님 다 할 거야. 그런 친구들은 너무 예쁜 친구들이고요. 근데 시간적 요소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일단 빠르게 킬러를 제외한 거 먼저 풀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구분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 쉽게 할 수 있도록 문항 번호 옆에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수강 대상. 그래요. 기축구독 가정적인 한 거죠. 선생님 나 왜 시험장에 가면 가면 안 풀려. 아 왜 시험장에서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심지어 시험 끝나고 쉬는 시간에 풀려. 뭐 이런 친구들. 왜 그럴까. 낯선 문제에 약한 학생. 결국은 문제를 읽으면서 행동하라. 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런 연습을 필요로 하는 학생. 그리고 역시나 기추를 처음 정리하는 학생. 억울해. 처음 정리할 때부터 바르게 해야죠. 바른 방법을 선택해야지 시간 낭비를 안 하죠. 그런 친구들. 기추는 풀어봤지만 어미 선생님은 기축 되게 많이 풀었는데 그냥 헛배웠네. 이런 거지. 아니 그냥 해설만 할 줄 아네.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선생님이 먹어야 돼. 분석하셔야 돼요. 분석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낯선 문제에 강해지니까. 네. 기추를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정리할지 잘 모르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고3 생활을 20년 넘게 했으니까 선생님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도와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시간을 좀 더 덜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게 선생님의 역할일 것 같고요. 결국은 기추를 통해 문제를 푸는 올바른 태도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학습 방법은요. 뭐 당연히 문풀 강좌잖아요. 문제풀이 강좌예요. 당연히 뭐 해야 돼. 문제풀이면 선생님 여론 풀지도 않고 선생님 강의 먼저 듣고 그러면 맴매예요. 네. 그런 친구는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는 반드시 여론이 먼저 풀어야 한다. 그치? 근데 간단한 팁 하나를 안내를 하면 여론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 제가 1번 문제를 풀었어. 1번 문제를 풀었는데 심지어는 시간도 재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번 문제 풀 때 걸린 시간을 이렇게 조그맣게 번호 옆에다 메모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너무 좋은 레벨 레벨별 그 책이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 딱 맞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를 예습할 때 나 1번부터 10번까지 통으로 풀고 이럴 수도 있잖아. 이래도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난 그냥 선생님 선생님 1번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할 때 딱 멈추고 내가 먼저 풀 거예요. 그래서 딱 멈춰 풀었는데 내가 3분 걸렸어. 그러면 3분 적어놓고 그리고 해설 강의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예습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예습을 했는데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맞은 거는 이제 뭐야? 안 듣는다. 맞은 건 안 들어. 틀린 것만 듣는데 빡.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그래서 복습이 3회독이잖아. 적어도 1회독만큼은 1회독만큼은 선생님이 왜 왜 여론이 맞은 문제를 선생님이 왜 해설해놨겠어요? 왜? 왜겠어? 맞은 문제도 배울 게 있으니까 맞은 문제도 여론 풀이와 선생님 풀이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거야. 그래서 적어도 1회독 할 때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풀고 그래서 강의를 비교해 보는 거야. 강의를 비교해 봤는데 어? 내 풀이랑 선생님 풀이랑 똑같아. 그러면 좋은 거고요. 그러면 괜찮아. 그걸로 끝. 근데 맞은 건데도 풀이가 달라. 그러면 반드시 선생님 풀을 이해한 후에 여기서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해한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해를 한 후에 스탑하고 풀이를 복귀해 보셔야 돼. 풀이를 꼭 써보는 거.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맞은 문제도 풀이가 다르다면 그리고 틀린 문제는 당연히 당연히 선생님 풀을 통해서 이해를 한 후에 자신이 스스로 풀이를 복귀해서 써보는 훈련까지 꼭 해야 한다. 이것만 좀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1회독을 마치고 나서 2회독은 이제 틀린 문제만 해도 돼요. 틀린 문제만 했는데 어? 그렇게 선생님이 다 해보고 다시 써봤는데 여전히 안 풀리는 게 또 있을 거야. 그런 문제 또 들어보는 거죠. 그런 문제는 또 들어보고 같은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3회독은 마지막 3회독은 이제 이제 완전 네 걸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다시 전문항을 돌리는 거. 근데 이미 풀었던 거고 시간이 훨씬 더 적게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이게 선생님이 권장하는 해차야. 권장하는 해독이 3회독인 거고 4회독 이상부터는 개별차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3회독을 했는데 3회독에도 안 풀리는 게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4회독 하셔야죠. 그건 개별차가 4회독 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해독을 할 때마다 꼭 내 풀이와 다른 풀이가 있다면 다른 풀이의 강의를 선생님이 하고 있다면 반드시 네가 써보는 것까지 해야지만 네 거가 될 수 있다. 이것만 좀 명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초고도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크게 선생님 본교의자와 워크북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기초고도 본교의자와 워크북을 합치면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항을 다루는 거야. 이게 시중 기초소로 선생님 문제가 훨씬 적던데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선생님 문항이 적은 이유는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요소를 쳐냈기 때문이지 교육과정에 맞고 풀어야 되는 건데도 안 넣어놓고 이런 건 없어요. 비록 교육과정에 맞는 걸 선별했다는 거지 그 문제들 중에서도 몇 개만 풀어 이런 선별집이 아니라는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본계제에 실업되지 않은 주로 쉬운 삼전들 주로 계산 문제도 있고 반복되는 문항 그래서 사실 반복되는 문항이 쉬운 계산 문항만 한 50문항 있는데 그중에 50개를 다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 정도에서 겹치지 않는 선에서 딱 이 정도까지 올려 하면 좋겠다는 선에서의 선택이 돼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맞지만 해설지만으로 이해가 가능한 트렌드에는 좀 맞진 않지만 그래도 교육과정에 맞는 이런 문항들 이런 사점짜리 문항들까지 다 워크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북은 여러분 훈련의 목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육청 사관학교 문제 중에서도 연습할만한 어려운 삼점 쉬운 사점을 수록해놨어요. 교육청 사관은 이거는 선별이야. 이거는 교육과정에 맞다고 해서 모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청 사관은 좋은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거든요. 물론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도 심지어는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선생님이 직접 다 고른 거야. 직접 다 골라서 넣어놨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워크북이야. 선생님 강의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는 거.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초 코드에 교육청 사관학교 아까 어려운 3점 쉬운 4점은 워크북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선생님 이제는 4점짜리 쉬운 4점부터 중간 4점 준킬러 4점도 있을 거잖아. 그래서 그런 4점짜리들은 선생님이 따로 교사편을 냈습니다. 기초 코드 교사편이어서 역시 04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교육청 사관학교 중에 꼭 풀어야 되는 이거는 역시나 준킬러 대비에 좋은 선별집이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원별 주제별 같은 기출코드 양식의 동일한 양식으로 선생님이 만들어놨고요. 일단 공통과목이 수학원과 수학2가 있고 그리고 선택과목의 경우는 미적분의 경우는 당연히 훈련이 필요하죠. 꽤 까다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미적분은 교사편이 출시가 됐고요. 사관학견 학동은 선생님이 다음 강좌의 워크북으로 넣어놨어요. 우리가 뒤에 4점 코드 후속강좌로 4점 코드가 있을 텐데 그 4점 코드 워크북으로 넣어놨으니까 또 너무 실망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기출코드가 제자들이 만들어진 기코는 진리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돌죠. 선생님은 마케팅을 참 못합니다. 마케팅을 못합니다. 바이럴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강좌의 필수코스가 된 것 같아요. 기출코드라는 강좌가 다 선생님 수업을 들은 여러분 선배들이겠죠. 선배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선생님 감사의 말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런 또 내년에 그런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다니까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적어도 수능수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야 수능수학은 정말 이런 거였구나 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워가실 수 있을 거고 확실히 기출코드를 들은 자와 듣지 않은 자로 수험생은 나뉘게 될 거야. 그래서 들은 자들이 날개가 달릴 겁니다. 이후에 문풀이나 낯선 문제의 어떤 강함에 훨씬 더 날개를 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같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선생님만큼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OT는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고요.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랑 같이 시작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강의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자세히 가사지